오늘의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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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get eliminated 라는 게임이구요 제거되지 않음 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인벤토리 아무것도 없고 숍에는 여러개 있고 괴물되는거 하나랑 팀맺는것도 있고 E 누르면은 뭐지? 됐이네요 애외가 상관없네 음악은 끌게요 유지씨 80러복스로 구매할 수 있고 LL보상도 받을 수 있고 해보자 아 구독하면 못준다는거고 패쇼 패스는 뭐가 좋은거지? 무료 한정 아 왜 이것도 리미티드 아이템 주네요 10번 이기면 가보자 나도 할래 조임미 나아오 요게 10번 우승하면은 요거 주는거 같고 게임을 이제 해봅시다 게임이 시작됐네요 게임이 시작됐네요 일단 요거는 켜놔도 되겠지? 친구 구하기 차가운 방 재미있는 방 뭐 여러개 있네 F 아여 사야되네 뭐야 뭐야 아 이게 팀이 나눠지네요 일단 저는 블루 팀입니다 너는 지금 가장 엄청난 게임쇼 이곳에 팀을 두 팀으로 두 팀으로 승리하는 팀이 승리하는 팀이 승리하는 팀으로 승리하는 팀으로 승리하는 팀으로 이 시간에 통과해 팀으로 각 라운드하면 더 많은 댕스 동작이 추가됩니다. 최고의 경험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어 뭐야 이거 패자구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 요렇게 아 맞 이거 기억력 게임이네 그냥 뭐야 벌써 죽었는데 야 우리 팀 이렇게 위 위 왼쪽 아래 위 위 왼쪽 아래 굿잡 이거 잘 들어야 되겠다 잠깐만 오 야 점점 죽는다 왼쪽 아래 왼쪽 잠깐만 왼쪽 아래 왼쪽 와 잠깐만 중간에 까먹었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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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뛰기 왔는데 아 뭐야 건너뛰기 건너뛰기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친구 구하기 셀렉트 넥스트리트 대거 후보를 결정하네 아 일단 살아남은 우린 일단 안쳐네 너도 안전하네 너도 안전하네 얘도 안전하네 얘도 안전하고 얘도 안전하고 어? 얘가 왜 기침해 누가 안전할까 우와 하하하하하 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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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정치게임 아니야? 아 이거 보물찾기인데 더 좋은 보물이 있을지 일단 얘기했죠 있을까? 저거다 저걸 먹어야 돼 아 오케이 내가 먹었죠 하나 먹고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돼 오 개 다섯 개짜리 저거 먹어야 돼 아 아 아 못 먹었다 아 아 이게 많이 먹으면은 그 팀이 살아남네 야 여기 노다진데 완전 응 빨강팀 못 먹어 절대 못 먹죠 야 96개 뭐냐 우리 팀 오 야 빨간색 뭐지 보자 아 이거 사라지네 빨간색이 세 개네 아 그럼 초록색이 가장 좋은 거네요 하 해주고 으아하 다섯 개 다 먹어줘 다섯 개까지 먹어준다 일단 우린 안전해 에헤 으헤헤 으헤헤 살아남았다 우리 투표토론 건너뛰기는 저 안할게요 저거 저거 해가지고 좀 에바야 나도 봐야겠어 저거 뭐 어떻게 하는건지 약간 게임 잘하는 애들을 초반에 없애야 내가 나중에 편해 얘네 두 번 져서 이제 화났다 어떻게 하는건지 봐야겠다 어떻게 하는건지 봐야겠다 아 우와 둘 다 안전이네 제발 제발 그리고 둘 다 남은 제일 위험하다 오 오 이 놈은 정말 죽을래요. 이 놈은 진짜 죽을래요. 내 친구가 죽을래요. 예스! 예스! 무서운 사람들이네. 아 여기 웃음이 드러난 사람이 있네. 위험한데? 어? 아이애브 천 로봇스. 잘 따라다녀? 아 타일 변경. 아 2승. 아 바뀌었다 팀. 아. 상대 팀 걸 없애야 돼. 오케이. 일단은 선두. 위에도 좀 먹히겠다. 장들. 응 너네 65개 차이 나는데 이걸 이기겠어? 어? 가운데 역세. 일단은 상대 팀이 안 먹는 거 위주로 해야겠다. 어 하이? 오케이. 이겨버렸습니다. 아우고 이겼다. 자 일단은 2번 판도 이겼네요. 터롱 건너뛰기를 하면 그냥 바로 죽나? 갑자기 궁금해졌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블루 팀이 잃었냈. 뭐 이런 보컬한 디스플레이. 베이컨 가재 베이컨 진짜 베이컨 걸리는거 아냐 내 친구들에게 vidéo 안되 얘 말 더러워 옆에 있는 애 말대로 애들 다 주고 내 친구에게原因 지금 몇명 1, 2, 3, 4, 5, 6, 7, 8, 9. 9명 남았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쪄가서. 이거 감자돌리기 아시죠? 그거에요 게임. 누가 감자지? 아 우리팀이 많으면 이기는거네. 오케이. 상대팀 죽었고. 오케이. 상대팀 한 명 더 죽었고. 숨어있자. 가만히 있으니까. 넘겨. 아 우리팀 한 명. 넘겨 넘겨. 오 넘겼다 넘겼다. 아 우리팀. 점프 점프 점프. 오케이. 으악. 피하고. 어. 아 내가 죽었네. 아. 아 안되는 줄 알았지. 에이 설마 저거를 이겼어? 그렇지. 1. 이야. 확실히 잘하네. 좀 패배했긴 했는데. 일단 안전해. 일단 안전해. 아 안전하면 됐어. 누구 할까? 토론 건너뛰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트롤이야. 누구지? 누구 말하는 거야? 잘하는 쟤 말하는 건가? 끝까지 살아났네. 누구 말하는지 모르겠네. 레드 헥 고고. 아아. 얘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쟤 보니까 잘하는 애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응. 그지? 저 팀의 손으로 나갈까? 이제 그 팀의 손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안전하잖아. 너는 안전하잖아. 진짜 두 명이 남았네. 그리고 너는 오늘 마지막으로 안전하잖아. 와 진짜 재고 죽었네 사라졌다 어? 어라이브 살아있는 팀 팀은 과거에 이르며 모드를 위해 무료입니다 탑재해서 안전한 플레이어는 각 미니게임의 승자입니다 아 게임에서 승리해야 이제 안전하네 어떡하냐 조심해야겠다 첫 번째로 이 점펌벨을 깨면은 준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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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만 하면 돼 아 까비 마지막에 저기로 뛰어있으면 안되는데 아 나 구로복스? 아 나 죽일 것 같은데 애들이 아 아 아 아 내 퍼포먼스 has brought you to me once again. Cast your votes now. Now I say. 바라봐, 바라봐. You live to see another day. You are safe. You're safe. You're safe. 감사합니다. You are safe. It seems there are only two options left. And you will be the last one safe tonight. It's time to get eliminated, my friend. 죽었다. Yes, yes. Nice. 몇 명 살아났지?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와, 이거 운빨 게임이잖아. 와, 이거 어떡하냐? 이건 진짜 운빨인데? 최대한 안 걸리면 돼. 걸리면 그냥 바로 끝장나는 거죠. 오, 산 거야? 살았다. 야, 2대2로 한 게 뭐야, 저거. 어? 죽었다, 저거. 패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네. 난가? 아! 벌써 죽었네. 자, 누가 걸릴지. 이건 진짜 완전 운빨인데. 오케이. 아니! 저거. 파란색에 뭔가가 있다. 뭐야, 파란색 사네. 아니. 아, 나. 어떡하냐. 누가 걸릴까? 저 사람. 하자마자 죽으면은. 아, 매치. 이 운빨 게임에서는. 못 이기지. 누가 이길까? 오, 사봤어. 2대 50% 확률. 걸린다. 아, 이렇게. 베이컨이 살아남았네요. 저걸 이기지. 이렇게. 인사 좀 해주고 티브토론 건너뛰기 해주고 저러다가 아 나노리면 어떡하지 그것도 생각해야돼 vote who you think should be eliminated be careful who you pick though you don't want to get on somebody's bad side vote for who you think is the biggest loser and I'll take good care of them 난 자연스럽게 배신해줍시다 you are safe you are in the clear you are safe you are safe you are safe there are merely two choices remaining and you are the last one safe tonight you guys I'm kidding I'm not actually getting eliminated you are safe you are safe you are safe you are safe even if you don't want to go you are safe you are safe are you safe you are safe you are safe you are safe you are safe 보고있는 방향으로 되는건가? 아웃! 살아남았습니다 아 누구를 제거할까요? 일단 저는 할 필요 없죠 모드를 죽였대 제가 구라 까고 있는 애? 나랑 싸우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면 저 문 닫아? 라고 되어있나? 맞는거 같네요 저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에 찾아야돼 모든 것을 제거장 플레이어가 제거할 사람을 저... 어? 너는 또 다른 날을 보냈어요 너는 더 건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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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더 건강해지는거 같네요 뭐야 쟤가 왜 죽어? 아...좀 ... 땅 밟으면 사라지는거 3, 2, 1, GO! 오, 야 이거 대시 잘 써야 될 듯?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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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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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하나 어? 잠깐만, 라고는 안돼! 왜 이쪽으로 오냐고 쟤? 아, 쟤가 살아나면 안되는데 망했다! 누구랄까? 야, 이거 좀 위험할 것 같다 해보니까 이런 팁으로서 한번 잊기를 마 ranged deh 이 NV heb 오, 오, 오 Uh oh. We gathered all the losers here to have another voting session. Vote for who you think is the biggest loser. And I'll take good care of them. 먼저 죽었으니까 패배사가 맞지. You're in the clear. You live to see another day. It looks like there are only two possibilities left. And you are the last one safe tonight. Oh, sorry. I'm the best population. You're not the one actually getting eliminated. It's time to get eliminated, my friend. Yes, yes. One time to get a long time. But I'm not going to die. I've been the last one. What is this? It's the first player to beat the obstacle course. Good luck. Is it a dropper? No. Go. Go. Uh… it's the third player. What? Uh… 넘어오고 오케! 아 너무 멀리 있다! 근데 이거 그거 되나? 귓속말 아 누가 나 때렸는데? 잠깐만 야 누가 때렸냐? 뭐야 누가 때렸지? 안 나와있네 어 뭐야 나도 할 수 있네 어? 어? 너의 잠을­이 못해버렸어요 내 별이.. 잘가라 예Orsss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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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속몰을 두기 동안 너의 hymns을 경험하자면 고생하자 3, 2, 1, GO! 와, 다 개그오든데? 뭐야, 끝 아니었어? 잘 있어라! 아하, 넌 죽어있다. 너가 넌 나이? 어우, 이거 잘못했다. I don't know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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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looks like only two choices remain. 아, 똑같아. And you are the last one safe tonight. Your long awaited location has arrived, my friend. You are the last one. Let's see. It's the name. Okay. Okay. 펜트립은 장애야. 이거 있어. 아. 뭔가 이거 함정일 것 같지 않아? 안 먹지롱. I don't know why. 아, 드디어. We are the winner! Yes! Yes! Thanks. 나 너 기억할게 고마워 역시 고맙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봤구요 재밌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와 저거 할라고 고맙다 바이바이